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정원우 기자, 최근 뷰티 업계의 이슈들을 모았다. 닥터 방기원 최대 92% 블랙프라이데이서 신제품 공개 퍼스널 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 방기원, 디아, 뱅기원 이 최대 92% 할인류를 자랑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베스트셀러 탈모 샴푸를 비롯해 스킨케어와 덴탈케어까지 닥터 방기원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대용량 세트 구성으로 준비됐다. 행사 기간 중 공식몰 회원 한정 10% 추가 할인 쿠폰이 자동 발급되며 파격적인 할인율의 구매 금액별 사은품까지 중복 증정의 혜택에 혜택을 더한 가장 풍성한 닥터 방기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닥터 방기원의 신제품 안티스멜 샴푸가 최초로 공개된다. 안티스멜 샴푸는 정수리 냄새를 유발하는과 다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청정 두피로 케어하는 디클렌징 샴푸로 내츄럴 데이오 뉴트럴라이저 TM 성분이 두피취 발생을 저감시킨다. 또 각종 유효성분들의 작용으로 정수리 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와 초산에 대한 소취 효과를 입진 깨끗한 두피 환경을 조성한다. 브랜드 관계자는 오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태 없었던 파격적인 혜택의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베스트셀러 뿐만 아니라 신제품 안티스멜 샴푸도 특별한 프로모션과 함께 만나보길 바란다 고전했다. 한편 닥터 방기원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3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구성을 비롯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힐러비 백슬래시 비앰프 에이 뷰티 론칭 2주년 기념 이벤트 컨템포러리 아트 앰프 뷰티 브랜드 비앰프 에이 뷰티 비앰프 어 뷰티가 브랜드 론칭 2주년을 기념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인 기획전 및 사은 행사를 진행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1년 10월 론칭한 후 올해로 2주년을 맞이한 비앰프 에이 뷰티는 영국의 세계 최대 아트 앰프 디자인 박물관인 비앰프 에이 뮤지엄을 진화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은 브랜드다.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 앰프 뷰티 브랜드로서 단순한 코스메틱 브랜드를 넘어 일상에서도 예술적 영감을 선사하고 최상위 원료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힐러비는 그동안 비앰프 에이 뷰티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오는 19일까지 안티옥시던트 라인과 맨즈라인 쿠션 바디로션 등 비앰프 에이 뷰티의 주요 스테디셀러를 포함한 인기 제품을 최대 78%까지 할인한다. 또 해당 기획정 기간 내 비앰프 에이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대별로 앤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며 2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만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와 배달앱 1만원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뉴 스킨 뉴 컬러 비건 멀티 팔레트 출시 뉴 스킨 코리아의 메이크업 브랜드 뉴 컬러가 신제품 비건 멀티 팔레트 뉴 디렉션 팔레트 2종을 오는 1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상단 중앙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6가지 컬러를 순서대로 사용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물론 치크 하이라이터 쉐딩 등 컨투어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멀티 팔레트다. 피부 발생력과 밀착력을 높인 다양한 제형으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 색상의 브이라벨 비건 인증을 완료했으며 fsc 인증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된 지속가능한 패키지를 적용했다. 팔레트는 은은한 글리터와 부드러운 핑크 로즈 컬러가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1호 데이라이트 핑크와 그윽한 브라운 음영과 골드 펄로 우아하고 차분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2호 더스크 브라운으로 출시된다. 뉴스킨은 연말을 맞아 신제품이 포함된 뉴디렉션 스페셜 에디션 3종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에디션은 뉴디렉션 팔레트 2종 바이오데비티브 BB 플러스 SPF 35 PA 플러스 펜슬 아이라이너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신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